안녕하세요 투덕토켓입니다 제가 오늘 투잡으로 쿠팡이치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두 번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밤에 촬영을 한번 해볼거에요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57분, 9시에 돼가고 있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하면 8시 9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쯤 나왔습니다 배달할 곳은 성남시구요 지금 대략 가격은 4,600원, 4,800원 분당은 3,100원 분당은 가면 안되겠네요 두세시간 배송해서 얼마 정도 벌 수 있을지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이제 배달을 해볼건데요 여러가지가 생겼어요 오늘 목표가 이런게 생겼네 목표를 설정하고 배달하라 오늘 목표는 6만원 목표는 높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배달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배달이 왔습니다 첫배달 아 3,100원 아이고 아니 분명히 4,000 몇백원 써져 있었는데 막상 배달을 받으니까 3,100원 아니면 거리가 짧아서 그런건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유를 기름값도 안나오겠어요 3,100원씩 배달 지금 초기화하고 1km 달렸습니다 연비도 체크를 해서 기름값도 빼볼게요 정확히 내가 어느정도 남는지 이런게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픽업이 됐기 때문에 픽업 완료 도로변이라 주차가 안돼서 골목에다가 이게 거리는 가까운데 신호랑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아서 속도를 내기 힘들어요 일한지 20분 돼가는데 아직 한 개를 배달을 못했어요 이거 3,000원짜리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되게 슬프다 이거 네비가 잘못 알려주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좀 멀리 댔어요 와 미치겠네 진짜 와 이거 차로 못하겠다 저녁은 아 문 앞에도 사진 초인종 사진까지 찍어야 돼 아무것도 안보여 1110원 1,120원 3280원 미치겠다 아 하기 싫어 안녕하세요 코파이츠입니다 두개에요? 아 두개 다요? 네 네 수고하세요 자 두개 실었고 오늘 진짜 되는 날이 아니에요 주장 나가는 데가 없어 잘못 들어갔어 미치겠다 진짜 지금 아파트가 복잡해 복잡한 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진짜 지금 쿠팡 이츠 한지 한시간 넘었구요 자 거리는 10km 조금 넘게 달렸고 연비는 8km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1리터 넘게 쓴거에요 근데 지금 배달은 두개 했어요 하 한건당 3,100원이 안되네 하 200원 또 떼 원천징수에 세금 내야 되니까 6,400원 벌었는데 세금으로 200원 넘게 내고 하니까 6,189원 남았어 하 아니 보면 여기 표시는 4,400원 뭐 5,020원 되어있는데 막상 배달하면 3,000원 줘요 미치겠네 기름값 빼면 4,000원 번거에요 지금 1시간 동안 와 이거 비온날 아니면 하면 안될거 같은데 제가 쿠팡 첫 영상 찍을 때는 배달이 없어서 돈이 안되는데 배달이 있는데 돈이 안되네요 송파고 가야 한 6,000원 표시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안줄거 아니야 뭐 뭘 믿고 가야되는거에요 대체 와 미치겠네 지금 일단 껐거든요 하기가 싫어서 한번만 더 해볼게요 아 이거 하기가 싫은데 한번더 해볼게요 아 좀 돈 더 줘라 그래도 세종대형님 하나는 보고 가야죠 오늘 목표는 6,000원 목표는 높게 잡으라고 했으니까 만원은 채워야될거 같은데 아 이번 얼마나 나오나나 모르겠네 하 하 하기 싫은데 이거 해도 만원이 안되네 아하 이거 해도 만원이 안돼 아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 수입을 보면 배달 3건에서 9,148원 근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9,460원 벌었는데 312원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세금을 뗐습니다 헉 여기서 또 떼? 산재보험료 또 떼데 아무튼 9,148원 벌었구요 자 13키로 달렸고 연비가 7키로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2리터 썼네요 아 근데 또 집에 가야되는데 집에 갈때는 차를 들고 가진 않잖아요 타고 가야되니까 또 기름 써야되니까 아 아 투잡으로는 아닌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투잡으로는 아닌거 같고 그냥 비올때 잠깐잠깐 나가서 알바하는건 괜찮은데 이렇게 밤에 퇴근 후에 하는건 저는 추천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운이 안좋은거 봐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받는데 제가 돈이 적은 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쿠팡이집 배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my Association b Army together 아멘